손양원 목사가 신사참배 거부로 감옥에 있던 기간, 가족 및 교회 성도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모은 책이 출간됐습니다. 신간 손양원의 옥중서신은 사단법인 손양원 정신문화계승사업회가 추진하고 있는 손양원의 전집의 제1권입니다. 전집 발간 사업은 손양원 목사의 순교 정신을 한국교회와 사회에 널리 알리고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시작됐습니다. 이번 손양원의 옥중서신은 손 목사의 생전기록 중에서 옥중서신 부분만 추려 펴낸 것으로 모두 73편의 편지가 실렸습니다. 작업에 참여한 연구진들은 이번 작업을 통해 손양원 목사의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었다면서 감옥에서 가진 고초를 거꾸면서도 아픔을 억눌러가며 가족과 성도들을 위로하는 모습 속에서는 그가 얼마나 큰 사람인가를 느끼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책에서는 손양원 목사의 눈물과 땀이 뱀 친필 편지 원문 사진과 함께 대중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현대어로 번역된 편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